조선의 사기꾼 옛날 한양 서대문에 있는 큰 시장은 사기꾼들로 가득한 소구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가짜 물건들을 진짜인 것처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통을 은이라고 우기고 염솥불을 대모라고 팔고 개가죽을 초피라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물건을 두고 서로 형제나 아버지, 아들인 척하며 시끄럽게 흥정을 벌였고 그 모습을 본 시골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물건 진짜 귀한 물건이라 값이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니까 한 사기꾼이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기꾼이 응수했습니다. 이봐, 그 값을 어떻게 내라고? 그래도 진짜 좋은 물건이니까 돈을 주긴 줘야 될 텐데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골 사람들이 그 물건이 진짜라고 믿고 값을 부르는 대로 내놓으면 사기꾼들은 한순간에 10배, 100배의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장 안에는 또 소매치기들도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소매치기들은 날카로운 칼로 주머니를 슬쩍 잘라서 돈을 빼내곤 했습니다. 주인이 뒤늦게 소매치기를 알아차리곤 쫓아가면 이 소매치기는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시장 골목을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잡았다! 잡았어! 주인이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광주리를 짊어진 다른 사기꾼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나타나며 외쳤습니다. 광주리 사려! 광주리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갑작스레 길이 막히자 주인은 발이 멈춰섰고 그 사이에 소매치기는 아주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들어선 사람들은 돈을 꼭 붙들고 자신의 중요한 물건들을 철저히 간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식간에 소매치기와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걸려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장의 모습을 두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순진하고 소박하다더니 왜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풍습이 퍼지게 된 것일까? 시대가 흐르며 사람들이 점점 간사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러한 간사한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를 쳐대는 한양의 어느 마을에 이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홍은 보기 좋은 외모와 당당한 풍채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기세가 있고 태도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구도 그가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홍은 재물을 쉽게 보는 편이었고 값비싼 옷과 고급 음식을 좋아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멋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렇게 펑펑 써대니까 그의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홍은 우연히 부잣집에 들어가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대단히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럴싸한 말솜씨로 부자를 현혹하여 수만 양을 빌려 청천강에서 대규모 수리공사를 벌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홍의 진짜 목적은 그저 사치를 누리며 먹고 마시는데 모든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현혹된 부자가 이홍에게 돈을 투자하자 이홍은 공사를 핑계로 날마다 소를 잡아 술을 빚고 멀리 있는 기생들까지 불러들여 그 돈으로 성대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의 손짓 한 번이면 이름난 기생들이 모여들어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춤을 추며 떠들썩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기생들을 불러도 개중에는 오지 않는 기생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안주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은 평안감사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이름난 미모와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고 콧대 높은 그녀는 임금의 사신조차 쳐다보지 않을 만큼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양의 사기꾼 이홍 따위가 부르는 것에 응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홍의 친구들이 이홍을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안주의 기생 콧대 하나 꺾지 못하니 역시 별 볼 일 없는 게로구만 아이, 뭐라고? 배알이 잔뜩 상한 이홍은 친구들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가 열흘 안에 직접 안주에 가서 그 기생하고 친해져서 돌아오겠어. 어때, 가능할 것 같지 않은가? 친구들은 이홍의 호언장담에 재밌겠다며 박장 대소를 했습니다. 아, 좋네. 자네가 그 기생과 친해져서 그 기생의 콧대를 꺾어놓을 수 있다면 큰 잔치를 벌여주지. 아, 좋아. 이홍은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비단 쾌자를 걸쳐 입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당당한 그가 말채찍을 손에 들고 말 위에 올라타고 안주로 향하는 모습은 한눈에 봐도 아주 여유로운 부자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내기에 승리할 자신감에 가득 찬 이홍은 종자 하나만 내리고 당당히 길을 나섰습니다. 이홍은 말에 묵직한 짐을 싣고 비단 쾌자를 어깨에 툭 걸친 채로 종자 하나만 달랑 데리고 안주 성내에 들어섰습니다. 이홍의 당당한 모습과 비단 쾌자, 무거워 보이는 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개성의 큰 상인이라 생각하며 길을 비켜주었고 이홍은 그런 부러운 시선들을 즐기며 자신 만만하게 그 안주 기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이홍은 주막 주인을 불러 자신 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물며 중요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 그동안 다른 손님은 받지 말아주게나 내가 얼마를 묻게 될지 모르지만 떠나는 날 모든 값을 기꺼이 지불하겠네 기생의 아버지는 그의 당당한 태도와 옷차림 그리고 묵직해 보이는 짐을 보고 그가 아주 큰 대단한 장사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손님 오래간만에 귀한 손님이 되셨으니 제가 방도 깨끗하게 지워드리지요 아 또 하나 내가 입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은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네 값은 얼마든지 비싸도 좋으니까 마음껏 차려주게 그 말을 들은 기생의 아버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아 오늘 진짜 귀한 손님을 모셨구만 짐도 두둑한 걸 보니 아주 큰 상인인 모양이야 주인은 손님 방을 말끔하게 치우고 그가 말한 대로 세심하게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이용은 주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종자를 부려 이리저리 바쁘게 일을 시키며 비단과 향료 약제에 관한 이야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 주인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용의 이야기를 엿듣고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 저 손님 저거 보통 상인 정도가 아니로구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모셨구나 이거 운이 좋았어 기생의 아버지는 이용의 요청에 따라 주막의 모든 손님들을 물리치고 이용에게 최상의 대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잠자리가 준비된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방 꼬라지가 이게 뭐요 하루를 묵더라도 어디 이런 곳에서 잠들 수 있겠소 그는 종자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장지를 사오너라 이 방에 도배를 다시 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가져온 짐을 다 내 방으로 옮겨 놓아라 종자는 분주히 움직였고 이홍은 스스로 비단요를 깔고 머리맡에는 직접 가져온 비단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방을 새로 도배하고 나서 그는 무거운 행장에서 두툼한 장부와 주판 조그만 벼류를 꺼내어 마치 거대한 사업을 꾸리는 사람처럼 일하는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방문을 닫아 걸고 종자와 함께 쉴 틈 없이 가짜로 주판을 굴리며 비단과 향류 약품의 가격을 세많은 소리를 내어 들리게 했습니다 기생의 아버지는 문틈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큰 장사꾼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한 그는 이홍의 돈줄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큰 장사꾼이야 아마 우리 예쁜 딸을 보여주면 분명 반할 거야 저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인데 감사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돈을 내어주겠지 결국 기생의 아버지는 평안감사 가명에서 예쁜 기생 딸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이 기생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한껏 치장을 하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홍의 방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래 머무신다니 젊은 주인이 감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홍은 마치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심히 주판만 굴리며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이러지 이러지 말게 여주인이 굳이 나설 것이 있나 나는 바쁜 사람일세 이홍의 차가운 반응에 기생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홍의 그런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단한 장사꾼인 모양이야 돈과 여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범상치가 않구나 그날 저녁 이 기생의 아버지는 주인이 이홍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제 딸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요 그 손님께서 워낙 냉담하게 대하시니 제 딸이 마음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홍은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소 나는 그저 장사하느라 바쁠 뿐이오 그러나 기생의 아버지가 계속 요청하자 이홍은 마지못해 마침내 한 번 정도는 응해주는 척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생은 정성스럽게 차린 주안상을 내놓고 곱게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이홍 앞에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이홍은 한껏 여유로운 척 미소를 띄며 그녀를 맞이했고 결국 그 기생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사나흘 동안 이 기생은 틈틈이 주막으로 돌아와서 이홍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홍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근래 이 근방에 도둑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도둑이라니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편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필 의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물건이 며칠 늦어지고 있어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며칠이면 오는 길일 텐데 말이요 언제 올지 아이고 그러시군요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이홍은 종자를 불러 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봐 나가서 소문이라도 알아보게나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었을지 모르지 않나 종자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홍은 더욱 근심어린 얼굴을 하며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던 날 그는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실 아유 아유 예예 아유 그러시지요 예 주인은 이홍을 믿고 흔쾌히 약속했고 이홍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뒤에 방문을 잠그고 슬며시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새끼를 타고 청천강으로 돌아가버렸고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이겼으니 친구들이 버려주는 잔치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며칠이 지나도 이홍이 돌아오지 않으니 기생의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방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그가 남겨놓은 두둑한 행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돈도 없고 값진 물건도 없었고 그저 아주 커다란 돌들만 가득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기생의 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먹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유 내가 천하의 사기꾼을 집안에 드렸구나 이렇게 눈뜨고도 속아 넘어갈 줄이야 아이고 아유 뒤늦게 기생의 아버지가 관하에 헐레벌떡 달려가 신고를 하였으나 이용의 이름도 그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보 남편 곰보부인 칠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가 전보가 김부자가 내민 전보된장 동업 계약서에 손을 찍으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보가 손을 멈추더니 중얼중얼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부인 말 뭐래 왜 그래 어서 찍으라니까 뭐라는 거야 갑자기 누가 했던 말이 막 생각이 나서요 그 왜 있지 않습니까 뭐라더라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있는데 그러자 김부자가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사내인가 응 아가지 아가 자네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딴 얘기 말고 자 어서 찍으라고 응 그때 상머슴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라이 전보이 무식한 놈아 글 좀 배웠다고 난 척하더니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짜샤 그러자 김부자가 상머슴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니 그 입 다물으라 그때 전보가 닭피가 묻은 손바닥으로 손뼉을 쳐대며 말했습니다 야 형님 맞소이다 맞소 과연 아우만한 형 없다더니 맞네요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응 아우만한 형 그거 아닌데 둘 다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어서 찍어 아이 잠깐만요 그 이 전보 된장은 말이죠 사실 저보다는 우리 부인이 만드는 것이라서요 이 계약서를 가져가서 부인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뭐 아이 이봐 이 된장 이름이 전보 된장이잖아 그럼 자네가 대표지 대표 자네가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건 그냥 이름이구요 아니 어르신 자꾸 이러시는 거 보니까 뭐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에 내가 뭔 소리야 뭔 꿍꿍이 아니 뭐 잘 모르겠네요 일단 잘 모를 때는 부인에게 물어보고 부인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전보는 손을 내리고 그 계약서를 김부자의 손에서 낚아채서는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 왜 뭐하게 아무래도 부인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잘 상의를 해보고 혹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꼭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만 전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뒤를 돌아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다름에 내달려 전보는 채연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되셨나요 뭔가 알아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채연의 물음에 전보가 잠시 숨을 헐떡이다가 이내 심호흡을 하고는 품 안에 집어넣어둔 계약서를 꺼내어 채연에게 건넸습니다 자 부인 읽어보쇼 예? 이게 뭐죠? 계약서요 계약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전보는 채연에게 오늘 듣고 겪은 일들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보가 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솔직히 그 계약서에 수결을 할 뻔했소이다 콩이 없으면 된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 집도 논도 밭도 죄다 큰일이나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그러자 채연이 전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이 맞아요 콩이 없으면 우린 큰일이죠 하지만 김부자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수결하지 않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 당연히 부인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부인 그 김부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홍시아재 곡물상의 콩을 김부자가 다 사드리기로 이미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심지어 그 계약 조건이 콩을 자기한테만 팔고 다른 이들에게는 팔지 않는 것인 것 가수이다 아 이러면 별 수가 없지 않겠소 그냥 내키진 않지만 상황상 김부자와 동업을 하는 곳이 그러자 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김부자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동업을 제안할 때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단순히 투자라기보다는 아예 이 전보된장 사업을 빼앗을 작정인 것이 분명해요 응? 전보된장을 빼앗는다고? 어떻게 말이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김부자가 보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그들에게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만들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많은 된장을 만들려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말이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사람을 우리가 뽑지 않고 김부자가 보내주는 사람들을 써야 할까요? 된장을 만드는 그것은 우리는 우릉 우릉 어차피 이 계약서대로면 김부자도 우리와 함께 된장을 생산한 수익을 나눠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비법을 알아서 열심히 된장을 만들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요? 그만큼 우리도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아니에요 아마도 김부자는 어떻게든 우리 비법을 빼낸 뒤에 똑같은 된장을 만들어서 이름만 다르게 새로운 된장을 출시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우리 전보 된장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투자를 줄이고 콩 공급도 줄일 거예요 아이, 아이 그, 그럴 수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이 계약서 어디에도 서로가 별도의 된장 관련 사업을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 같은 게 없으니까요 아이, 그렇구만 그럼 그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합시다 김부자도 따로 다른 된장을 만들지 못하게 오직 전보 된장만 만들라고 하는 거지 그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김부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대리할 사람 한 명만 따로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따로 된장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부자는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아, 아이 그, 그렇구나 아이, 그럼 김부자가 보내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비법을 알아내게 하면 안 되겠네 거참 아이, 그런데 부인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요? 신기하네 애초에 다 떠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콩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이, 맞쏘이다 부인 김부자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제 콩을 구할 방도가 없어 곡물상 홍시아재는 콩값의 두 배를 받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그 돈을 줄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도 홍시아재가 임의한 계약을 엎을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부자와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어요 아, 내가 그럼 홍시아재를 설득을 해보겠소이다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말이요 지금은 그 수밖에 없겠소 전보의 말에 최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을의 콩밭들은 콩을 왜 다 홍시아재의 가게에다가 대고 있는 건가요? 그 콩밭들이 전부 홍시아재의 소유라도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뭐랄까 옛날부터 그래 왔기도 하고 또 그 콩밭 주인들이 모두 홍시아재와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들이어서 뭐 서로 돕고 살고 있는 것이지 홍시아재도 콩값을 섭섭지 않게 쳐주는 데다가 그 십몇 년간 콩을 꾸준히 잘 구입해주고 있으니 굳이 뭐 다른 거래처를 둘 이유도 없고 그렇군요 그럼 계약에 묶인 홍시아재 말고 콩밭 주인들에게 가보는 게 어떨까요? 김부자가 콩밭 주인들과는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홍시아재도 콩밭 주인들과 무슨 계약을 한 건 아닐 거고 아, 그럼 아예 콩밭으로 가자고? 예,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직접 콩밭에서 콩을 사오는 거예요 곡물상을 통하지 않고요 그럼 약간 번거롭겠지만 구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건 그렇지만 아, 근데 그 콩밭 주인들도 홍시아재 말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할 텐데 가봐야죠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 봐야겠어요 아, 그럽시다 그럼 이 마을에서 규모가 있는 콩밭들이 어디일까요? 어, 박씨 아재네랑 최씨 아재네 일단 그... 누군데? 그럼 어서 가봐요 그렇게 전보와 최연은 함께 마을에서 가장 큰 콩밭을 가진 박씨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 잘 지내셨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전보 아니야? 아유, 전보 색시도 왔구만 애들은 잘 크지? 아, 예, 그렇죠 서당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으응, 그래, 그래 아이, 기특해, 기특해 우리 전보가 벌써 이렇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을 서당도 다 보내고 말이야 아유세 서당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거,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거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이, 그래도 책값에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애들이 워낙 공부하기를 좋아하니 보낼 수밖에요 아재는 별일 없으셨죠? 응, 그렇지 아이, 그런데 어쩐 일이야? 그, 다름이 아니고 콩 말이에요 콩? 왜? 아재 밭에 있는 콩을 앞으로 저희에게 파실 수는 없을까요? 콩을? 앞으로? 뭔 소리야? 콩은 홍시네 가게에서 사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산다 그랴? 그게 홍시 아재가 콩을 안 파신다고 해서 말이죠 홍시가 콩을 안 판다고? 자네한테? 예 아이, 왜 그런데? 아이, 또 곧 콩 잔뜩 가져다 줄 건데 콩이 없진 않을 건데 그게 홍시 아재가 따로 다른 집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다 합니다 값도 더 많이 받고요 아유, 그렇구만 응, 거참 안 되었네 자네 그, 전보 된장 그거 만들어야 해서 그런 거지?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콩을 팔아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미안해 전보야 그건 안 되겠다 알다시피 우리는 홍시네랑만 십수년을 거래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거래처를 틀면 그건 또 의리가 아니지 홍시가 가격도 늘 잘 쳐주고 꼬박꼬박 콩도 잘 사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너무 난처한 상황이 되어서 말입니다 장독도 잔뜩 사놨는데 이대로면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홍시한테 가서 잘 얘기해봐 미안해 아유, 나는 저 밭을 더 갈러 가야 돼서 가볼게 잘 되길 바라네 자, 이건 내가 오늘 수확한 것 중에 좋은 콩들 내가 먹으려고 따로 빼놓은 건데 이거라도 줌새 이거라도 가져가게 아, 예, 고맙습니다 박씨는 콩 한 바가지를 전보에게 주거는 황급히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씨에게 거절을 당한 전보와 채연은 최씨의 밭으로 또 가봤으나 상황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어쩌죠? 이제 더 가볼 밭은 없는 건가요? 채연의 질문에 전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한군데 있긴 한데 거긴 안될 거 알지 않소? 김천댁 말이죠? 응, 그나마 거기가 마을에서 세 번째로 큰 콩밭을 가지고 있긴 한데 김천댁은 홍시 아재네랑 사돈지가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홍시 아재 막내딸이지 않소? 애초에 안될 일이라서 전보가 중얼거리자 채연이 가만 고민을 하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응? 갑자기? 뭐 사촌이나 사돈이나 글자 하나 차인데 배가 좀 아야 하겠지 갑자기 땅 얘기는 왜 하시오? 가봐요 김천댁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죠 어? 아 그래 가봅시다 그렇게 채연과 전보는 이웃에 사는 김천댁을 만나 바태콩을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천댁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아이 우리랑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사돈이 곡물상 홍시 아재인 거 몰라? 우리 콩은 십수년간 그 홍시 곡물상하고만 거래해왔어 이제 와서 자네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돈 볼 낫이 없지 아이 저기 부엌에 있는 우리 며느리 볼 낫도 없고 아 그렇겠죠 응 안 되지 안 돼 아이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냥 홍시한테 가서 콩 사면 될 걸 왜 우리한테 콩을 산다 그래? 더 싸게 사볼라고? 그러자 채연이 전보 대신 대답했습니다 홍시 아재가 저희에게 콩을 팔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을 제일 부자인 김부자에게 콩을 앞으로 몽땅 팔기로 했다고 그래서 응? 아니 왜 그런데? 왜 그 김부자 그 사람하고만 거래를 한다 하는 거지? 뭐 돈이라도 더 얹어준다고 그랬나? 그러자 전보가 슬쩍 머리를 극적이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두 배나 더 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김천댁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두 배? 두 배? 아니 콩값을 두 배로 받기로 했다니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값을 그대로 주고 콩을 받아간 거야? 아니 얘 며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저도 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참 섭섭하구나 사돈끼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한테는 헐값에 콩을 사가고 그걸 값을 두 배나 받아? 얘 내가 너 시집 올 때 혼수해온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간 우리 밭 콩을 해마다 다 사주는 네 아버지 봐서 그냥 넘어갔다 아니 그런데 우리 콩 가져다가 아주 제대로 배를 불리고 계시는구나 응? 너도 알고 있는 일이지? 아 아니에요 정말 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 그래 봐라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김천댁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 전부하체어는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저희들에게 콩을 팔아주시지요 왜? 맞습니다 저희랑 거래를 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김천댁이 가만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아휴 정말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면 그래 우리도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일단 우리 며느리가 친정집에 바로 갔다 온다고 나갔으니까 잠시만 기다리게나 저기 사랑방에 들어가 있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꼭 좀 전부하체어는 김천댁의 말대로 사랑방으로 넘어가 그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제발 우리랑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이거 참 사돈끼리 의가 상하기를 바라고 있다니 어쩌겠어 상황이 이런걸 아 그리고 홍씨 아재가 너무한 건 맞쏘이다 그렇게 자기 혼자 이익을 보고 콩을 팔지 않으니 우리 된장도 된장이지만 아 그럼 콩밥 좋아하는 이들은 콩은 어떻게 먹는단 말이오 그것도 그렇네요 그렇게 전부하체어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새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머님께서 나와보라고 하십니다 오 나가 봅시다 예 서방님 전부하체어니 밖으로 나가자 김천댁이 이미 사랑방 앞까지 와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들에게 콩을 팔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어니 강곡하게 묻자 김천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아이고 그게 말이야 우리 사돈이 아주 통 크게 우리한테도 이익을 본 것을 좀 나누겠다고 했다네 원래 그러려고 했대 그럼 그렇지 호호 미안해 미안해 사돈끼리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어기면 안 되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만 가보라고 그 된장은 아쉽게 태웠지만 뭐 어쩌겠나 맛있는 된장 먹자고 사돈끼리 의상하면 안 되지 김천댁의 말에 전부하체어는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 좌절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터덜터덜 김천댁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채연과 전보는 마루의 털썩 주저앉아 서로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전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부인 아무래도 김부자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소 이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소이다 그러자 채연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김부자에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콩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소 그렇다고 저 산너머 마을까지 가서 그 많은 콩들을 다 사올 수도 없고 서방님 그냥 그 산너머 마을로 가서 콩을 사와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때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많은 콩을 사가지고 저 산을 오르내리려면 콩값보다 그 운송비가 더 많이 들 것이오 헌데 우리에게 그럴만한 돈도 없지 않소 있다 해도 그렇게 운송비가 많이 들면 남는 게 없을 것인데 아니에요 남는 게 없더라도 일단 콩을 구해오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은 운송비를 더 들여서라도 콩을 가져와서 된장을 만들고 된장값을 조금 올려받아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된장값을 올린다라 네 어쩔 수 없죠 그 수밖엔 없어요 그럼 된장이 전처럼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거다뇨 비싸면 또 부담도 되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된장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든 콩을 구해오는 것이니까요 음 하긴 그렇구만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럼 당장 돈이 없는데 운송비 말이오 운송비 콩값이야 있다고 쳐도 콩값 만큼 아예 어쩌면 그보다 더 운송비가 들 것인데 요즘 인건비도 워낙 비싸서 말이오 그 돈을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오 돈 그놈의 돈이 문제네요 어쩔 수 없소 이다 서방님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가보세요 가셔서 부딪혀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어서 가봐요 응? 아 지금 당장? 방법을 생각했으면 바로 실행해야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 마음 먹고 망설이지 말고 해야 돼요 지현은 벌떡 일어나서 대충 짐을 챙겨서 전보에게 안겼습니다 아유 아유 그럼 다녀오겠어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막무가내 같단 말이야 전보는 그리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전보의 뒷모습을 채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 안분편 경행록에서 말하였다 만족함을 알면 사는 것이 즐겁다 탐욕을 추구하면 항상 근심하게 된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즐겁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면 부기를 누려도 항상 근심한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은 정신을 상하게 한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재앙이 닥친다 만족함을 알아 항상 만족하면 종신토록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 그칠 줄을 그칠 줄을 알아서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울 일이 없다 석영에서 말하였다 자만하면 잃게 되고 겸손하면 더해진다 격양시에서 말하였다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욕댐이 없고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저절로 한가하다 인간 세상에 살지만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정사를 논의하지 않는다 경행록에서 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도 한번 흐트러지면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재방을 쌓아야 하고 성품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아야 한다 최대한 경계하여 신중해야 한다 참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한순간에 분노를 참아야 한다 그러면 뒤따르는 백날의 후회를 피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화내는 것은 이치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키우지 말라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귀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어느 곳이나 따뜻할 때도 서늘할 때도 있듯이 집집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실상이 없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모두 헛되도다 서리를 밟게 되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된다 신하가 그 자신의 임금을 시해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오랜 기간 쌓인 것이다 자장이 하직 인사를 하며 공자에게 청했다 몸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공자가 대답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다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질 것이다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간다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기해진다 부부 사이에 서로 참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 친구끼리 서로 참으면 우정이 오래간다 나 자신이 참으면 재앙을 잊지 않는다 자장 자장이 다시 물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자가 답했다 천자가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 텅 비게 될 것이다 제후가 참지 않으면 죽게 된다 관리가 참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형제간에 참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않게 된다 부부 사이에 참지 않으면 자식이 외롭게 자란다 친구 사이에 참지 않으면 우정이 멀어진다 나 자신이 참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참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하기가 어렵구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구나 경행록에서 말하였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이 생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욕할 때가 있으니 선한 사람은 항상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는 선한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할 것이나 욕하는 사람은 입이 뜨겁게 끓어오를 것이다 마치 마치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유 없이 좋은 얼굴로 좋은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이다 잘자 잘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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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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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